안녕하세요 한국정보와진흥원의 회원정보연동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한국정보와진흥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언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빌문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여기 사업별 업무 안내 했죠 사업별 업무 안내 이걸 삶에서 마읍스를 갖다 놓으면 고령화 정보화 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회원정보연동 이란 게 있죠 요거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저는 보세요 이게 현재 조재원 님은 이미 고령정보와 회원 있습니다 해가지고 연동되어 있다는게 나타나죠 이러면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동이 안되어 있으면은 고령정보와 회원정보연동 여기에 메뉴가 있겠죠 그걸 터치해서 강사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상 한국정보와진흥원의 회원정보 연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